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개마을 차차차에서 윤혜진 역을 맡은 신민아 공두식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오늘 해외에서 보내주신 칭찬 댓글을 서로 읽어주고 참아보는 챌린지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둘 다 보조개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근데 보조개가 보일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엄마가 제 꿈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호 배우의 인스타를 따라갔습니다 내 꿈은 뭐야? 찾기 참기 힘들다 기분 좋네 웃는데? 왜 웃지? 원래 웃는 상황이야 저는 원래 김선호 배우 팬이었는데 예고편 보고 신민아 배우에게 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김선호 팬들이 저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천 가지의 미소를 가진 배우 김선호 지평에서 두식이 온도차는 무엇? 볼 때마다 새로워서 짜릿해 잘생긴 게 최고야 고마워요 계속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우리? 선호 오빠 내 꼰대 민아 언니니까 이번 작품만큼은 참아볼게요 언니 보조개 수심 10m야 너무 이뻐 고마워요 작품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나의 꿈과 희망 2020년을 견디게 해준 최고의 배우 그와 함께라면 격리도 두렵지 않아 고마워요 이 세상 빛이 있다면 이 세상 빛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태양과 그녀 신 민 아예 미소 고마워요 어? 잘 참네 감사합니다 자격증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 빠졌어요 우리의 결혼증명서 천재다 천재다 뭐야? 1984년 봄의 기운을 안고 태어난 그녀 복서에서 구미호 사랑스러운 귀신 변호사에서 정치인 이제 의사까지 아니 됐고 신민아 좋아해 신민아 사랑해 신민아 귀여워 신민아 왜 이렇게 귀여워? 너 혼자 다 해 이야 정말 찐팬이야 찐팬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러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좋겠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요? 근데 연기는 지금 센스는 타고난 거죠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건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 상냥한 말투는 학습된 거예요? 아니면 날때부터 그런 거예요? 대답을 해줘요 칭찬이에요 질문이에요 혹시 나 좋아해? 짜증나 진짜 여러분이 남긴 아름다운 칭찬처럼 따뜻한 힐링 로맨스 갯말 차차차 만관부 만사부 만사부 만기부 see you on 넷플릭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